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 맞네. 분명적이야? 오늘 이제 현수 위로 팩트야. 아 네. 박수로 했어. 그냥 현수한테 얘기해주게. 뭘 얘기해줘? 올려? 아까 통화했어. 지나가지 말라고. 진짜. 이제 영상 올린다고. 봐봐. 진작이네? 얘랑 같이 가만있어. 뭐래? 별 얘기는 없어. 다음에 따로 연락해주세요. 저희 친절하게 얘기했어. 하나! 이제 놀려는게 아니고 물어보고 싶어서. 만약에 이제. 사적으로 내가 형이랑 친해져서 연락을 해도 돼. 어떨거지? 씨바라 너 관심도 없으면서 그걸 왜 물어봐. 너 진짜 사적으로 친해져서 연락하려고 하고싶어. 할 수도 있는거 아니야. 할 수도 있다는게 너? 괜히 놀리려고 하면 자꾸 그렇잖아. 너가 더 싫어해. 너가 더 싫어해. 너가 더 싫어해. 괜히 뭐라도 하려고 하려고. 진짜 아니야. 그런 의무가. 너랑 굶기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만 말해. 이게 네가 평수의 행직이야. 그러니까 내가 평수에 얼마나 지난냈지. 그만. 그만하는데. 그만하래. 아까도 이렇게. 억울이 하지마. 그런거 그래. 아우 씨. 아니까 우리 위로하자고 만드는데. 위로하자고 만드는데. 근데 원래 찜찜은 놀리는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멘탈 다 나갈거 같아. 너랑 놀리네. 그냥 나가. 그럼 집에 갈거야. 멘탈 가라. 중간까지 이따가 가야지. 우리끼리 현서 없는 현서. 이런 파티를 할 때 있어. 그거 나름대로 재밌겠다. 뭐 먹을래? 넌 그렇게 싶은데. 진짜 오랜만인데. 저런. 나의 거세요. 나의 거세요. 이거 또 내가 잘라도 해? 아 네네네. 택시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시 만나볼까 봐. 어. 안녕. 야. 히키야 너 화장실 들어가서 정리하고 와. 야. 위로해잖아. 야. 위로해잖아. 얘한테 뭐라 하지마. 쉬바라 자꾸. 아니 괜찮아. 그래? 응. 괜찮대잖아. 쉬바라. 얘네 이런거 얼른 좋아해. 야. 야. 정선이 뭐야 이게. 방금 다 부르지 않았어? 지금은 웃고 있어. 나 고생 났어. 어떡해. 얘 또 울어 그러다가. 얘 아까 전화한거 보다 내놨을 때가. 왜 울어? 아 아니야. 술을 안먹었는데 왜 울냐고.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뜨거운 눈나봅시다. 현수 앞좁씨로. 응. 진짜 안 이렇을 거 같아. 콧고 해먹는지. 응. 아 됐지. 아 이게 뭔가 행동을 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위로해주면 되는 건데 평소에. 위로해주면 되는 거니까. 살면서 위로하는 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너는 위로받는 거 존나 좋아하잖아 벙진아. 내가 언니 위로받는 걸 좋아해. 지인들 때는 존나 위로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잖아 지금은 개시키야. 미치겠네. 마스켓도 어떻게. 아니요? 아니에요? 야 우리 오늘 욕하고 싸우지 말자. 그래. 너무. 어떻게 욕하는 거지.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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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글쎄. 아 민문 좀 나와. 이거 개말로서 먹는데. 진짜. 제가 아는 사람 많은 음식과인데. 안주 진짜 상탐치네. 안주 맛있다. 야 그거 내가 먹으려고 따로 빼는 거야. 아니 이거. 나 여기까지 와서 안주로 싸우지 진짜 뭐하지. 이 새끼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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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희한 이미지 진짜 좋아지고 있더라. 응. 그거 왜야. 너랑 통화한 게 별정적이었어. 제현리. 뭐. 어쩌쩌 뭐 했쩌 뭐 이러잖아. 아우. 아니 신호를 촬영해서 그런 거 다 들고 왔잖아요. 야 여기 근데 감바스가 징장이네. 맞아 꼭 감바스가 징이. 아니 잘 짰다. 맛있긴 맛있다. 아, 3등기나 되게... 야, 한 10개 더 들려. 근데 오늘 미루 보닛이 진짜 술술은 오실 것 같은데. 이게 왜 웃음. 아니, 이선가 검정해. 근데 사실 미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 여기 T인 사람. F인 사람? 우린 내는 거 유모 진짜 잘 안 돼 왜 이렇게 티냐 이게 아니까 왜냐면 희식 뮤직이야? 제가 잠깐만 희식 희식 뭐라고 해줄까요? 이 참에 다른 남자랑 딱 만나면서 오메 다른 컨텐츠 딱 하면서 야 이번엔 얼굴 가능한 남자 맞나? 왜 이렇게? 이럴다면 X둥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 와중에 이게 진짜 쉬인 게 자기 이미지까지 계산해서 말하는 거야 족잡힌 새끼 아 맞아요 근데 다시 먹어야 돼 야 알프가 말을 해줘 봐 이 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해 같이 먹어 아 진짜? 아 하나 둘 셋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래 아 하나 둘 셋 하는 거야 아 죽을기로 해 아니야 일단 이 한 마리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어 나 자신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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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떨어져야겠니? 에프는 일단 이건 싫어해 나 티라인스러운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알려줄래? 어떻게 올게 얘랑 같이 이렇게 놀아야지 일단 밀 안 해줘도 돼 진짜로 엄미가 처음엔 놀다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이렇게 울어요? 뭐요? 희연! 희연이 괜찮아. 너무 놀려고 안 하다니. 희연이 기사 같아. 희연! 희연! 약간 든든함을 느끼자니? 근데 헤어지고 진짜 약간 도움받았던 거 모르겠어요? 도움? 노래는 도움 안 받아. 혜연이 뭐 헤어져 가야 알겠지. 헤어지면 못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인 방법이 있어요. 나도 알고 싶어, 혜연. 혜연. 나도 알고 싶어. 사귀는 것부터 하고 와. 그 전낭의 편?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별은 생각이 날 때가 딱 잊은 거 같아. 난 지금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이렇게 생각하거든? 2시간 맞아? 그럼? 아 꿈도 존나 많이 꾸어. 아래 좀 너무 어려워. 꿈도 개많이 꾸고. 꿈을 오빠 꾸드던 티야? 어, 꿈에 너무 매워. 진짜?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는데. 티심. 우리 중에 나 완전 티. 여기 진짜 완전 티. 꿈 반반. 제이 티인데 티 안 내는 티. 제이 그냥 웃기려는 티. 티. 키언지 티. 이 티 안 내는 티. 그냥 המצ일 것 같아. 마무리 안 나와. 아이상 녹는다. 이거 왜 이렇게, 아이상 녹는다. 형이 형. 그렇게 녹는다. 때로는 그것이 막 폭력이야. 아 무슨 폭력이야? 때로는... 오랜만에 맞는 말 같다고. 때로는 그게 폭력이야. 조목 들고 하는 게 폭력이 아니야. 공간 폭력이라고. 공감한 척하고 공감한 척. 넘쳐! 연선 님은 뭐가 문제인지 알아? 위로가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왜 문제인지 알아? 공감이 안 돼. 너 사실 궁금하면 안 되지? 너 사실 궁금해? 너 별로 안 되지. 궁금해? 안 되죠. 그래도 문제야 지금 이 자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헤어주면 1시간 안에. 지금 사겠다 해야 할래요? 아니 솔직히. 뚱드시장. 뭐야 뚱드시장. 빨리 사겠다 해야 할래요? 잠깐 잠깐. 사겠다 해야 할래요? 난 진짜 힘든 힘들게 한 번 해보실까? 꼬바스 하나 넣어주세요. 안 좋게 돼. 이런 거 해도 돼? 그냥 냅둬. 루이비통이라도 하나 들고. 프라다. 요즘도 프라다. 빨라. 루이비통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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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 내 노래 진짜 좋아. 우리 감상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들어보자 한 번. 한 번 들어보자 한 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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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네. 아. 자. 진짜 아니야. 나. 추억. 그러니까. 진짜 다. 진짜 진짜.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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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추기의 부추기의 에이 야 야 야 야 우리 시대 정진이는 나랑 유재석이랑 정기욱이랑 살잖아 야 제이 지금부터 살잖아 너 같이 살아 너희 나 누구십니까? 나 누구십니까? 나 누구십니까? 나 누구십니까? 나 누구십니까? 현서, 재희, 희연, 유정 이렇게 나 고른 분이시고 갈게? 이렇게 다 허락해줄게 허락해줄게 뭐라고? 이런 거 에이? 야 나 왜 심어야 돼? 야 근데 또 빨리 보자 그러시는 거야? 빨리 와 고급하세 하하 넌 정말 klem 야 너 보고 오는 유정 또 어둠 diesen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전화 유정 전화 유정 전화 유정 전화 유정 전화 유정